조용하군 너무 조용해 다들 어디 갔어? 저걸 봐! 영원까지 표정을 지켜주세요 발성을 피하고 질서를 지키자여 귤러쿠는 참 좋은가 장비를 팔지 말고 신발과 얼굴 닦자여 귤러쿠 귤러쿠 귤러쿠는 참 좋은가 우리 한번만 더 보자 아니 아니 안돼 참아 용감한 무사들 그대들의 용맹은 이 왕국에서 따를 자가 없다 오늘 시합에서 그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에서 흥머되면 궁둥이를 곧어차겠어 안그럴게 우승자에게는 영예가 차려지게 된다 아니 아니 특권을 베풀겠다 그 특권인 주 불뿜는 용이 지키고 있는 성세로 달려가 아름다운